시골에서 계속 자라왔는데요 시골 분들이 너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수학 과정들을, 전 과정들을 알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걸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영상도 제작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산품을 저희가 직접 1차로 한번 선별을 하고 판매까지 해드리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